안녕하세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슈퍼푸드, 그릭 요거트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알아볼게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더 진하고 크림 같은 질감을 가지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릭 요거트는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근육 건강을 증진하고 포만감을 줍니다. 둘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내 건강을 개선하고 수화를 도와 변비와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어요. 셋째, 낮은 칼로리와 높은 섬유질로 체중 관리에 이상적입니다. 넷째, 강화된 뼈와 건강한 치아를 위한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이지요. 다섯째,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요. 여섯째,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째, 비타민 P12, 아연, 요오드 등 필수 영양소가 가득해서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해요. 그릭 요거트는 스무디 샐러드 드레싱, 베이킹에 활용하거나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베리나 너트와 씨알류를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건강한 식단에 훌륭한 추가물이죠. 그릭 요거트로 매일 건강을 챙기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얻어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